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의 지난 한 주간 서울에 투자하시려면 수요일 방송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앞으로의 개발 계획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오늘 서울 생활권 개발 계획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가장 핵심을 마지막에 좀 남겨놨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지역입니다. 한양도성이 있었던 종로 그리고 종로 중구 용산구 이렇게 3개의 지역이 중심뿐만 아니라 이제는 역사 문화 도시의 중심지로도 좀 발전하겠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의 그야말로 딱 한 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죠. 총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미난 것은 이곳의 성격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3곳의 성격이 다 다르고요. 또한 이 3곳은 향후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곳으로 완벽하게 발노등하는 곳으로 발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실거주 목적도 포함이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3개의 구를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심이 될 곳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미래를 안겨다 줄 곳 중에 3곳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시간을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심권은 이렇게 3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아무래도 중구와 용산구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면 이제는 종로구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특히 종로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양도성이라는 문화재까지 포함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문화재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지만 중구와 접해 있는 서울 도심 최대의 상업지역까지 또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항상 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곳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인구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무엇보다도 1, 2인 가구의 비율이 약 65% 정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더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청장년층의 비율이 전체의 70%라는 것. 즉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나 1, 2인 가구 비율이 약 65%지만 이 65% 중에 또 46%가 1인 가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2인 가구 또한 19%로 즉 이 전체 비율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곳이기 때문에 중, 대형에 대한 것보다는 소형 위주의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특성은 이 지역은 상당히 주거지가 부족한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이겁니다. 세계구 전체 건축물의 51%가 30년 이상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절반 이상이 과반수 이상의 건축물이 3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것을 재건축이라는 조건에 필연적인 것이고 재개발이라는 조건도 필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곳이다. 단지 재건축은 아파트 위주의 사업, 여기는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재건축 사업장이 없는 것일 뿐이고 재개발은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광역재개발보다는 부분 부분적인 재개발을 활성화하니까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그것도 역세권 중심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향후 이 도심권에서는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10년 이하의 신축건축물은 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오래된 것일수록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또 10년 이하의 신축건축물 또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규건축물이 갖고 있는 희소가치 또한 같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의 조화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입니다. 신구의 조화를 잘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이곳은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확실한 목표 및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도심권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 서울 전체의 한 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에 3개의 도심이 있는데 그 3개의 도심 중에서도 두 번째 역할을 하는 도심으로서밖에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 역할의 도심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것이고요. 도심형 산업 특화 및 육성 방안을 또 마련하겠다는 것이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맞춤형 주거 대안을 마련을 할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 도심권에 부족한 주거지 특히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부족한 주거지에 대한 부분들이 항우 이제부터 마련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높은 땅값으로 인해서 공급량은 상당히 제한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심권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한양도성의 문화재 보호를 중심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중구 일대다. 이 중구 일대가 딱 가운데, 입지적으로도 가운데죠. 이 중구 일대를 딱 가운데로 놓고요. 중구가 겹쳐있는 종로구의 일부분 또한 한강변과 함께 최대의 주거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또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는 용산권이 아래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도심권은 향후 10년, 또 더 나아가서는 20년, 30년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 곳이다. 즉, 여러분들의 확실한 미래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을 하시면서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금액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특히 시간적인 장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개발 플랜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낮추면서 들어가는 이런 현명한 지혜를 가장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곳 중에 1순위에 해당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 5주, 또 이번 주가 6주 동안 서울의 5개 권역을 차례차례 짚어봤습니다. 제가 시간이 또 허락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향후 서울의 25개구에 각각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제가 여건이 된다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은 이 5개의 권역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신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